90만원짜리 문제는 뭐냐면 지내라고 세탁이 안되네 야 이거 빨간불을 켜야겠다 가사 잘 모르는데 끝에꺼만 켜줘 5번꺼만 부르랴 갑니다 촬영 니가 대가리 돌려 지내라고 니한테 인상이 생겼냐 내가 촬영 격려 해우 사 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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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연 노을 지고 달빛 흐르게 사근불꽃으로 내 마음을 날려봐 저 들판사기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멸 야 우리 춤추자 불놀이야 가자 자 니네 앉아라 초파리 딸 봤죠 꼬마 불꽃 송이 꼬리들 불고 통근아비 끓여 너의 품을 딥어봐 저 들판사기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멸 야 우리 춤추자 불놀이야 핫핫핫핫 박수! 박수! 히타! 이거 CD여러! 효자! 히타!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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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가자! 저 하늘로 떠나 불꽃을 보며 희비곤 소리치며 우리 소원 빌어봐 저 둘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! 우리 춤춘자! 불놀이야! 저 둘판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! 우리 춤춘다! 불놀이야! 차렷현대! 아! 박수 치지 말고 지랄하고 CD 하나 팔아줘요 이거 내꺼야! 내꺼! 만원이요! 우리는 서울에서 집 한채를 갖고 와도 여기선 만원이네 어머! 알렉스하고 뷰러플하고 CD 다섯개 드려요? 하나만 드려요? 다섯개 드려요? 두개! 고맙습니다! 3만원 따드릴게 3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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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나오라고 내가 붙여줄게요! 차차차! 여기여기여기여기 고맙습니다! 사실 이거 제가 다한민국에서 독집 낸 남자 각설이는 딱 세명밖에 없어요 다물이 잘나가도 남한테 껴서 냈지 이 두 발 하나 내려면 돈이 얼만지 알아요? 서른여섯 명의 세션 테이프 없어지더라고 지금 시대가 어떠신데 지금 USB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테이프 달라고 차를 바꿔! 차를 아니 돌았고 타고 다니다 차를 이 안에는 서른여섯 곡의 노래가 들었습니다 왔다 지지리해서 제가 불렀던 노래를 다 들었는데 불러리아는